형. 응? 루팔구패벳 내기 할래? 야 넌 나한테 안 되지. 어떡해? 넌 나한테 안 되지. 형은 한 번에 100개를 할 수 있는 몸이야. 내기하자. 못 내기. 네? 못 내기. 뭐 걸고 할래요? 뺨한테 맞기. 너 내 뺨 때릴 수 있는 철회기에요 진짜. 저 얼마나 세게 때릴지 몰라요. 세팅해봐. 형 진짜 한 번에 500개까지 할 수 있다니까. 뭐 알아서 하세요. 형아. 하나. 하나. 둘. 셋. 넷. 정석. 자세 정석. 안 내면 되니까 바이바이. 먼저. 자 간다. 오케이. 두 개 해야지 형은.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? 이제 세, 세이기해야지. 이제 세이기해야지. 아 이거 벌써 힘든데? 어? 그래서 무젯적 소리가 나는데? 네, 됐어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여덟, 열, 여덟, 여덟, 열, 셋, 열렛. 열, 넷, 열, 넷, 넷, 열 다섯 개. 16개다! 14! 14! 14! 17, 18 19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? 19개 했어요. 그래? 네 19개 했어요. 이제 뺨 때려. 네? 뺨 때려? 아 잠깐만 기다려 할 수 있어. 네? 20개? 자 여러분 21개를 못하면 저한테 뺨 맞기로 했어요. 레츠고! 연장자 무대 이런 곡이야? 이걸로 때려야지. 여러분에게 큰 웃음을 선수할게요. 쌍뺨도 있네 쌍뺨. 한쪽만 때려. 한쪽만 때려. 큰일. 또 아까 뭐야. 그러면은 봐봐. 형이 네. 형이잖아. 네. 뺨까지는 맞을 수 없고. 왜 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? 어. 졌어요? 엉덩이. 여러분 뺨을 원해요 엉덩이로 원해요. 형 아까 다 세트 했거든. 뺨! 짠. 형이 아. 바로 찼어. 바로 찼어. 이거 보고 있는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. 길어서 안 볼까? 네? 길어서 안 볼까? 피디님께서 잘 편집해 줄 거예요. 그래. 자 봐봐. 형이 좀 뺨을 좀. 자 봐봐. 팬들이 봤어. 들어봐. 형 얘기하잖아. 팬들이 봤어. 네. 팬들이 봤어. 너가 동생. 응. 형의 뺨을 슬리퍼로 탁 올려 붙였어. 얼마나 재밌겠어요. 맞지. 어? 막내라인이 맞춤을 때린다. 이거만큼 즐거운 일이 어딨어. 위아래가 없는 거야. 예능감인데? 여러분 원해요? 안녕. 안 원한데. 안 원한데. 안 원한데. 야 슬리퍼 너무 더럽다니까. 네. 뒤집을게요. 굉장히 싫어하고. 반짝이다. 오늘의 승부는 제가 이긴 걸로 끝났습니다. 뭔가 끄기는 아쉽지 않아요? 우리 진영 몸 한번 볼래요? 에이 무슨 소리야. 진짜 멋있는데. 무슨 소리야.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리면 진영 몸이 보이거든요. 무슨 소리 하지마. 진짜 몸이 좋은데. 하지마. 사실 저는 비교도 안 돼요. 하지마. 그런 걸 제가 보여주고 싶지만 1회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. 기대해도 좋아. 안녕.